이거 샘스에서 온 용기를 한 번 오픈해 볼게요.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 두껴왔거든요. 한 번 오픈해 볼게요. 이게 여기 쏘였던구나. 이렇게 이렇게 다시 꺼내볼게요. 밑에 잡은 거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걸로 큰 거 두 개 그리고 이 사이즈 이 사이즈도 두 개 이 사이즈도 두 개 이렇게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 하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다가 꺼내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49,5,9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렇게 하네. 사실 제가 이거를 한 박스를 먼저 샀어요. 이게 지금 두 박스가 온 거거든요.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길어서 저기 작은 냉동실에 넣으려고 하니까 여기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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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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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여러분.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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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Infus、oto? 이렇게 이렇게 6개가 요거는 19.99개예요. 이게 조금 포기해졌잖아요. 이게 냉동실에 들어가는데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사이즈 확인하고 오달한거예요. 이쪽이 한 세트고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아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면 이렇게 이렇게 무리 없이 딱 스탑을 할 수 있어서 이게 타는 것 같아요. 또 보시면 딱 스탑을 할 수 있고 딱 두 개 이렇게 포기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거든요. 이게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가 남아요. 이렇게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냉동실이 거의 비어있어요. 사실 이렇게 풀어 꺼내서. 여기 육수저만 있겠구나. 뭐 나왔네. 이거는 아는 언니가 한국에서 가져왔다고 있는 거 준 거예요. 제가 이 용기가 많은데요. 이거를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딱 맞아.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 주일링백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주일링백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주일링백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딱 세워 놓으니까 사이즈가 딱 맞아. 이렇게 세워 놓을게요. 이렇게 여기에 넣고. 이거는 여기에 다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넣고.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구요. 근데 제 생각에 여기 너무 작잖아요. 이게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안하면 아마 이걸로 바꿀 것 같아요. 아마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물에 넣을게요. 여기 한이가 있었구나. 엄청 맛있는 건데. 이렇게다가 딱! 딱이다. 좋다. 짜잔.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지 모르겠어. 그냥 좋아. 된 거야. 한 세트 딱 가왔어. Do you have some kind of blue eyes? 엄마? 한꺼풀? 네. 아니. Only one eye? Sometimes two, sometimes one. Wait. You do have the same one right here. 이렇게 여기 안에서부터 이렇게 접는 거. 저 여기 하나 있는 게? 여기 있으면 닦을래, 너? No, I have to do something. I have to do something. 근데, um... Like,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with that 7-point-manizo? 거의 많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Like, naturally, we're born with it? 어. Oh, really? 내 친구들은 다 있으니까. 어, 내 친구들은 없는데. 한국 친구들? Actually, actually, I have one brand who I have one with it. I don't know, 근데... But, isn't it interesting that this one, remember, I rubbed my eye to get it? 나 원래 여기 없었어. 그래, 말했잖아. I'm trying to follow you, right? So... 아대, 아대 있지. 아빠 있어? 아빠도 있지. 속생각불 둘 다. 얇은 거. What's 속생각불? What's 속생각불? 너처럼 약간 띵하다고. 어... 다, everybody. 근데 원래 상커포 있으면 큰 게 더 예쁜 거야? 보이는 게? 사람마다 틀리지. Like, when they do, like, double eyelid surgery, do they get the big ones or small? 원래. 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큰 거 하는데. 원래, 원래. 좀 작은 게 더 자연스럽긴 하지. 수술할 때는.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길어서 좋더라구요. 긴 거 찾아보면 좀 많이 비싸요. 이렇게 두 개, 두 개. 이거는 음료수 넣는 거더라구요.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거는 조금 짧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거 두 개 이렇게 해서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서랍을 넣고 썼는데 이걸로 한번 빼보고 저거를 넣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길고, 이거는 조금 더 작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개가 들어있어서 한 세트를 더 산 거예요. 이렇게 넣으니까 딱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이게 길어서 더 많이 들어가요. 한 개가 더 들어가요. 세 개. 다섯 개. 긴 거는 뒤로 가고. 찬송만 앞에다 넣을게요. 글씨 밖에 없어졌네. 딱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요. 두껍게 넣은 건데, 안 쓰여지네. 양념 Luigi, 만두. 그리고 이거는? 브로콜로 이렇게 넣을게요 이게 다 빈 그릇들이니까 나중에 이제 고기 싸서 소분해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을게요 그냥 많지는 않은데 서랍에 있는 거 있으면 훨씬 편한데 서랍을 빼놓으니까 좀 불편했어 저번에 산건데 왜 사는지 모르겠습 따로 왜 사니 이것도 그때 산거 이것도 샀는데 떡 해야되는데 이렇게 넣어놨어 그리고 여기는 넣을게 아무것도 없고 김건 여기 빼놓을게요 케잌 만들려고 이거 중고품을 산건데 우리 딸이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 만들고 있어 그럼 나중에 이제 장을 봐서 오면 여기다 넣으면 돼요 지금은 딱히 넣을게요 없네 지금 이거를 여기에다 넣었는데 우리 딸이 가끔 쓰거든요 이게 전동 이거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그럼 넣어놨다고 해야겠네 어제는 달고나 커피 해줬어 여긴 들어가 서랍 있으니까 좋구만 이 용기 두 개는 여기다 넣어서 이거 소스 같은 거 긴 거 있죠 이걸 세워놨는데 저런 걸로 사용하기는 괜찮은데 저 용기를 여기에다 넣어봤더니 어우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냉동실은 세워놓고 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이 용기가 괜찮아요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게 특히 더 좋아요 세워놔야 되니까 근데 냉장고는 이 용기가 어우 너무 불편해 냉동실 사이즈를 맞추려고 하니까 한 박스를 더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개 두 개를 따로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 더 위 쓰더라고요 한 개가 10불 넘더라고요 그래서 쌤쓰가 싸긴 싸더라고요 그래서 쌤쓰가 싸긴 싸더라고요 이제 아주차 그 차 안 속에 다운을 빼주세요 이제 딱 조금 더 세워놓으면 이렇게 몇 개가 안 돼 제가 다운을 지켜면서 이렇게 그렇게 세워놓으며 남았는데 천천히 찾아보고 갈게요. 화장실에 갔다 놔둬요. 나중에 너무 좋아. 나 이런 거 처음 사봤어요. 비싸서 못 샀는데 좋긴 좋다. 병을 또 안 했는데 힘들어. 언제 건지 몰라도 호요이나 먹자. 안 보이네. 호요호요. 예스. 지금 가는 거? 어떻게 빠지나 궁금하다.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여러분 네가 제일 많이 먹어. 아니요. 이제 우유. 제 마음이에요. 엄마 그걸 여기다 놨어. 너 지금 또 달고나 커피 만들까? 아니요. 아니요. 엄마 여기 밑에 서랍에 넣어놨어. 그거 다 그거 나중에 뺏었어. 근데 왜 이렇게 꼼짝을 안 하냐 얘? 얘 꼼짝을 안 해. 깜짝이야. 진짜 먹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나왔어? 어이허이 먹을래? 아기 쉬워? 네. 나 너 당연히 모를 줄 알고. 가슴 졸였다 이 길이 왜요? 응? 가슴 졸여. 뭐 넣는데? 맛있어? 먹는 거야. 먹는 거야. 먹는 거야. 어머. 저기 뭐지? 나무가 어쩜 저렇게 또 푸릇푸릇하냐? 진짜 너무 예쁘다. 어쩜 저렇게 푸릇푸릇하지? 어머. 꽃은 아니구나. 저 뒤에 진짜. 이 색깔. 너무 예쁘죠? 얘네들은. 오. 이 세상에. 얘들 편네. 조그만 그게 편네. 보이시죠? 개나리 같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다. 개나리. 개나리. 아 이름이. 아 노래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진짜. 이게 계절은. 동빈 리버블이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어 이거 뭐야? 어 내 주먹이 여기다. 나 찍고 해보네. 드리오리다. 이 형변에 값싼. 진달래. 아름 따라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진달래.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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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노래 아시죠? 아 나 진짜. 운동회 할 때. 막 목 놓아서 막 불렀는데. 아 난 또. 되게 내성적인데. 아 나 그럴 때 신나가지고 막. 진달래. 아싸. 아싸. 진달래. 아싸. 진달래. 진달래. 꽃 피었네. 아싸. 개나리. 꽃 피었네. 아싸. 아오. 마이 갓. 어. 허이허이. 먹으러 가죠. 여기 앉아서 저렇게 밖에 보고 있으면 진짜 갱 너무 좋아. 음. 하우스는 얼마나 좋을까 밖에. 꽃도 있고 나무도 있으면. 나 하우스 이사가고 싶어가지고. 어제 렌트 한번 찾아봤는데. 네. 찾아만 봤어요. 이사 가고 싶어 너무 아름답다 그게 너무 이뻐 평온 그 자체로 오지 이거 옷 다 정리했어 보네이션 하려고 얘는 아주 그냥 잘 자란다 잘 자라 너무 잘 자란다 아 들리는 거야 가위 야 저기 저기 거기서 와 없어 저 안에 없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책에서 볶아볼까 책에서 볶아볼까 요즘은 반찬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계속 세네 아 익숙한 잘 됐다 오일이 얇긴하다 오일이 얇다 오일이 얇긴 하네 오일이 얇긴 하네 오일이 얇긴 하네 이거 올라가야겠어요 이거 진짜 볶아 먹으면 맛있겠다 목말로 다 뺐어요 당근 사서 당근 채 같이 썰어가지고 볶을려고 꽤 많네 진짜 잘 쓴같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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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모자라서 비빔면 되게 꾸려요 생겹살에 비빔면이 맛있지 Quad designed ikker kry duas 네네네 deb어 안 거 다 그냥 대기하자마자 어느거? 엄마거 다 옛날거야 오이가 있으면 좋은데 이거 국수랑 고기랑 그런거 원래 랩핑 안에 먹방을 항상 먹어요 아니면 부닭 라면 이거 탕수육 요즘 유행이 되니까 탕수육은 꼭 엄청 맛있다 빗면 빗면이 더 맛있어진거 같다? 그치? 들기름 넣어서 그런가? 오늘 더 맛있는데? 들기름 넣어서 그런가봐 맛이 확 풀려 저녀랑 다 묻잖아 다 묻잖아 응 이거 맛있어? 응 우리 탕수육을 닦아서 먹어 그것만 먹지 말고 어? 탕수육이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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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저 마늘이 너무 스파이징 그? 그? 그는 왜? 어떤 건 또 매워? 아니 싸 한가지 아예 이건 맵다고 하는거 아니야 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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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서 마늘 제일 많이 먹는 나라 한국인거 알지? 원 버슨이 1년에 제일 많이 먹는 나라 감사합니다 이건 저 마늘이에요 저는 저 마늘입니다 맛있어 소프 소프 저 마늘 이번엔 야 엄마 엄마 해프 먼저 먹 너랑 나랑 해프 먹어 제가 해프 먹겠어? 내가 코 어디다 나는데 그쪽으로 가지고 숨겨다녀야 돼 저런 아니 못봤냐 그거? 그 다음날 없는 거? 와아 나 진짜 신경 네? 진짜 신경하는데 어떻게 알아 왜 어디 신경할지 알지 뭐야 어? 근데 집에 왔는데 못 가져가야지 다 가져가라 응? 그러고 아까 그 얼음? 다 썼어? 다 먹고 안 모아놨구나 아우 안 시원해 어차피 지금 압력이 안 되거든요 김이 다 빠져나가서 오 잘 익었네 안 익었나? 탈발이 떨네 오우 익기는 잘 익었다 오우 살짝 더 익힐까? 살짝 더 놔둬야겠다 다 익혀야지 맛있지 않나? 좀 살짝 놔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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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아닌것 같네 이것은 아닌것 같네 이것은 뭐라고 이것과 이런거 이것은 전부 continuing 많이 사용을 안해서 잘 몰라 빼고 사실 메시 믹스로 해도 되거든요? 있으니까 써보려고 너무 세다 고구마 좀 약하게 완전 웃겨 다시 봐야 돼 이거 너무 웃긴다 못 보여드렸을까봐 장난 아닌데 이거 재밌는게 있었구나 나 몰랐네 기계의 힘이라 이거 뭐야 딱 데려가 볼게요 이거 한 번 봐봐봐 나 지금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이만큼 좋아할거야 이거 한 번 봐봐 이리 와봐 엄마 이거 메시 하는거야 메시 포테이로 봐봐 이거 자세히 봐야돼 이거 영상 찍어봐 진짜 웃겨 안찍어? 되게 뻔한데? 봐봐 징그러워 진짜 징그럽게까지 하다 진짜 웃기다 진짜 진짜 순간 제가 저러니까 소름 쫙 끼쳤네 진짜 그러네 나도 또 순간 소름 쫙 끼쳤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니 어우 니가 진짜 잘 된다 알맥 하고 머스터드 머스터드 이거 물 나올 수 있어 머스터드 머스터드 아 예스 그리고 메이플 시럽 넣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거 어 우리 아들 이거 뭐지 다 먹었네 ㅎㅎㅎㅎ 얘는 막 뿌리 해먹다니 아 없으면서 이게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뭐 넣어야 되지 설탕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어우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 우와 단맛 부족해 소금 찍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메이플 시럽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만드니까 또 뭐지 어 스테이크 땡긴다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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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모자랄 것 같아서 만들었더니 얼결에 저거로 본 거네 저거 뭐지 비빔면 오 오 오 오 이거 설탕이 들어가야지 맛있구나 음 오 진짜 맛있어 놀랬어 순간 오와 아까 맛이 완전 틀려지네 음 오 진짜 맛있네 음 오 오 오 오 베리 굿 그리 너무 많이 가졌나 아 너무 많이 가졌구나 얼마 안되는구나 너무 많이 가졌네 너무 많이 가졌네 한 사람 아 이게 뚜껑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위 높이는 못 닫아 이게 단점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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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람씩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나머지 조그만거 여기다 닫아야겠다 여기다 닫아야겠다 이거 나 조금 먹어야겠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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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거 왜 가져왔니 갈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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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들은 갈아 너네들은 갈아 너네들은 갈아 너네들은 갈아 너네들은 갈아 쌓아 냉장고에 넣으면 될 것 같아 지금 먹었는데 너무 스위시래요 하하하하 아 소스 스위시래 그렇구나 난 맛을 잘 몰라요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하고 나는 하하하하 똥 때리러 갑니다 와 화장실 가기 전에 진짜 시원하다 안에 삼겹살 공기 왔다가 밖에 나오니까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겹살이 잡아가지고 맛은 있는데 냄새인가 그러면 내일 또 문화요 바이로 바이로 약속해 오늘도 아쉽다 아쉬워 너무 아쉬워 나만 아쉬운 건 아니죠? 우리 친구님들도 아쉽다고 제발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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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을 말해줘 정글린 말 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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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흠흠 이러한